이번에는 대놓고 여쭤볼게요 박수홍씨 아시죠? 박수홍씨가 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사건이 형하고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인지 신경을 봤을 때 그냥 인간의 삶이 불쌍해요 아 박수홍씨가? 딴맛이 필요 없이 인간의 삶이 불쌍한 남자야 왜냐면 남들은 소금을 10kg 주고 이 생을 살면 이 생은 소금 100kg 주고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람 좋고 하던 일이 사람도 인간도 일도 자기 원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가 이름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악재예요 악기라 그러지 악기라 그러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 자체로 인연출이 누구를 만나도 그래 이 사람은 희한하게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런다 이유를 모르겠어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일을 깨려고 그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는 뭐 일이나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고 뭐 이런건 괜찮은데 운 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인연도 그렇고 뭐 쉽게 얘기해 쉽게 얘기해 추가해서 뭐 무당에서 이런 사주는 종교인의 사주가 목사가 됐든 스님이 됐든 이렇게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머리 안 깎고 수도 안하고 살려 그러니 사람도 나를 가만 내비두냐 이 말이야 내가 봤을때는 스님의 사주는 저기 뭐야 목회자 길을 걷고 뭐 그런 길을 걸어대신 분이라 내가 봤을때는 삶 자체가 아 박수홍씨가? 힘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형하고 이거는 어떻게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내가 보기에는 승수도 하고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끝났다고 봐야죠 본다고 해도 거의 끝났고 이 사람은 주변에서 원래 사람이 없어요 아 박수홍씨가? 응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덕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재물자리는 있는데 자기가 벌어서 주는 사람은 나한테 돈을 갖다주면 더 입을 더 벌려 아 하고 더 갖다 내 입에 더 집어넣으라고 응 고마워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베풀거에요 응 그게 또 자기 삶의 낚시야 그러니까 허거리고 사는거야 그래야 모든 걸 잊고 사니까 응 안타까우신 분이죠 뭐 뭐 안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면서도 자기를 그 막 비관하거나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인생은 인생은 그래 그런 거야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야 흘러흘러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죽으려면 벌써 죽었겠죠 이분도 그냥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묵묵히 잘 넘기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변사람은 더 이러지 독하면 아주 독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주 아주 모질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진짜 모질이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일단은 뭐 재판 이긴다고 하니까 뭐 다행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